원주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원주시는 시청 직원 18명을 하루 2명씩 3교대로 배치해 첫차 시각인 새벽 5시부터 막차 시각인 밤 11시까지 이용객의 발열 여부를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원주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할 계획이며 터미널과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.